The FIU 에 등록하는 방법 이 가이드에서는 The FIU 에 예를 사용하여 Ultima 생태계 제품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 The FIU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. 오른쪽 상단 창에 Sign Up 버튼이 보입니다. 클립하세요. Smart Pass A 등록 창이 열립니다. 이 시스템에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. 이메일, 비밀번호, 비밀번호 확인, 이름, 섬, 거주 국가 등 필수 필드를 모두 채우세요. 필드를 채운 후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. 주의 깊게 읽고 하면 오른쪽에 해당 상자 옆에 있는 3개의 확인란을 선택하세요. 작성 후 Sign Up 버튼을 클릭하세요. 모든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한 경우 성공적인 등록 및 이메일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. 메일을 확인하려면 사서함으로 이동하여 주소로 온 이메일을 찾으세요. 받은 메일함에 이메일이 보이지 않으면 스팸 폴더를 확인하세요. 메일에서 Confirm Email 버튼을 클릭하세요. 준비가 됐습니다. Smart Pass 에 성공적으로 등록했습니다. The FIU 웹사이트로 이동하려면 Go to the FIU 버튼을 클릭하세요. 등록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